이더리움을 좀 넘어가 볼텐데 이더리움이 좀 말이 많습니다 이더리움이 대외적으로는 증권법 관련된 이슈 그리고 5월에 좀 있으면 현물 ETF 관련된 승인권에 대한 결정이 나게 되는데 현재로는 부결 관련된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워낙의 상징성과 그런 내러티브가 좋기 때문에 3200달러 선을 회복했다가 단숨에 1.6% 이상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차트로 볼까요? 먼저 전체적으로 주봉 보시면은 이더리움 아직까지 좀 고점 돌파까지 많이 남았죠 근데 우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관문 마지막 매물대 관문 이 고점 돌파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든 나중에 여기는 꼭 간다 고점 돌파는 꼭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장투 종목으로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거고 저 숫자 보세요 예전에 만들었던 숫자인데 올라간다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꽤나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지를 좀 잘 받은 자리도 아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요 때우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38.2%를 이번에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다라는 거는 정말 그냥 정말 건강한 조정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딱 우리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대로 딱 지켜주고 멈췄다 하락세가 그리고 당연히 요 매물대가 굉장히 메인 매물대였잖아요 저항 매물대 그렇죠 돌파를 했고 물량을 이제 다 흡수를 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쉬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쉬는 타이밍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런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도 또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의 50% 지점이에요 이 매물대의 딱 중간 지점에 또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중요한 비율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매물대에 대한 50% 비율 그리고 전체적인 상승분의 38.2%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다음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한 상승 패턴 하락세기 패턴이죠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사실 이 패턴 하락세기 상방 이탈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또 매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뛰어오르려고 지금 밑으로라도 지금 모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보는 이슈가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또 승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아직 안 했는데 갑자기 홍콩에서 기습으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승인 그렇게 이제 홍콩에서 승인을 하고 나서의 이더리움 움직임이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뭐 바뀌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지지만 비트코인이 반등을 줄 때 이더리움도 그에 반한 반등을 활발하게 쭉쭉쭉 줘요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약간 조금 위축된 변동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도미넌스도 보면은 아마 지금 좀 상승으로 조금 전환을 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더리움이 이제 좀 주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상승 이제 고점까지 이제 상승을 이어나갈 때가 되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좀 상승률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 슬슬 이제 그래서 이제 7, 8월 그러니까 여름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더리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아직 비트코인보다 더디잖아요 고점 돌파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늦게 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줄 맞추기나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이제 다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더리움이 좀 더 비중을 기존보다는 좀 더 높여가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포트폴 조정의 스타트 지점은 어느 정도를 보고 있으세요 지금 이 3,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지난해 3월달에 상승장 때 4,000도 넘고 했을 때 그럼 어느 점에서 사야 되냐 그랬을 때 그 차이가 1,000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130만 원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서 올라가면 아까 화면에서 보여줬던 4,000달러 이상의 그런 포인트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거면 지금부터 모아도 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좀 더 떨어졌을 때를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냐 말이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턴 이탈이 나왔을 때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패턴 그어놓고 언제 이탈할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은 3,360달러 정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 지금 3,360달러가 이렇게 숫자 찍으셔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3,360달러 정도 돌파를 한다는 거는 이 패턴 이탈이 나온 거잖아요 네 보면은 지금 그림상 여기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돌파가 나오든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든 어쨌거나 3,360달러는 넘겨줘야 패턴 이탈이 확실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뚫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이 패턴 이탈을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은 3,360달러 얼러트 거 딱 걸어놓고 알림 걸어놓고 어? 나왔네? 그럼 그때 차트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비트 상황 딱 봤는데 어? 비트도 안정적이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모아줘도 되죠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는 것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3,360선을 뚫어줬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장투 관점에서는 전 지금부터도 뭐 DCA를 하든 천천히 모아가든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이제 ETF가 승인되고 홍콩도 열리면서 약간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생각해서 DCA를 많이들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더리움에는 거쳐가야 할 난관이 많으니까 DCA를 함부로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상황적으로 다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다음 RT코인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코인이고 그리고 홍콩에서 뭐 생각 없이 승인을 바로 막 시켜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쟁 구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홍콩에서 상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안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미국도 승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초반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놓고 엄청나게 공망전이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그런 상황들을 맞춰서 승인을 한 것처럼 이더리움도 초반에 당연히 걸림돌들도 많고 난관이 많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시아의 금융허브 홍콩에서 홍콩이면 지분 있으세요? 싱가포르는 안 가겠다는 뜻으로 들리는 그런 발언인데 아무튼 뭐 홍콩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대가 있다 보면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전망이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항상 모든 자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앞으로도 깨끗한 차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큰 손들이 위험한 걸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더리움도 아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3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상방으로 항상 열려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 충분히 지키고 있고 원리는 모르겠습니다만 피보나치 수혈상의 38.2%라는 비율도 기가 막히게 또 맞춰주고 있거든요 레시피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요리를 해볼 생각으로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더리움을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채팅창이 아직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패턴이 있어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하고 리플 정도 보면 이제 본인이 보유하신 종목들 봐달라고 그때부터 막 쓰시거든요 그때는 늦습니다 저희는 선착순으로 마지막에 종목 확인을 좀 해드리는 점 그래서 많은 토론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대장인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 봤고요 솔라나가 신흥이냐? 이미 신흥은 지났고 어느 정도 알트의 대장을 같이 가는 양두목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솔라나가 네트워크가 불안하면서 많이 주저앉았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솔라나는 차트는 굉장히 좋다라고 항상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일주일간 14% 24시간 7% 또 깨끗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솔라나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또 정말 깔끔하게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네요 깔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매물대 많이 언급했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50% 중간 매물대가 지지가 계속 방금 일부러 끌어다 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50% 여기 딱 109달러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보세요 여기 50% 109달러 있죠 여기에 딱 이렇게 맞추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탈을 안 하고 봐드리겠습니다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봉 2평선도 상향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선에서 또 지지가 된 거예요 그러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와 이 차트들이 이렇게 사뿐히 마치 자기 부상 열차처럼 디드면서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솔라나는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굉장히 그냥 정석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만 이번에 이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함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점 저항대는 위로 마감은 못했죠 그만큼 이제 조정이 또 강하게 나온 거고 근데 일단은 또 여기 109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네 이제 여기 깨지 않고 그러니까 주봉 31선 깨지 않고 그냥 여기서 횡보하면서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가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 가격대가 205달러 정도가 되는데 네 205달러 정도를 위로 마감을 하는 순간 얘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또 강한 상승세가 또 나오겠죠 유례없는 폭발력을 또 볼 수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는 또 종석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3월 말 4월 초 제가 홍콩 웹3 페스티벌 출장 가기 직전이 200달러를 198, 202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이제 네트워크 장애가 5일 날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140달러 때까지 바로 곤두박질을 쳤는데 그 이후에 회복세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렇게 또 깔끔한 차트를 올라와 준다는 거는 솔라나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라나 예를 들어 주변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156달러입니다 매수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더는 약간 뭐랄까 리스크한 것 같고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증권법이 그럼 솔라나가 뭐 차트가 좋다며 그럼 나 사도 될까 이러면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뭐 이더리움 대신 살 거면은 저는 뭐 오케이 사라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더리움 솔라나요? 저는 지금은 이더리움이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솔라나가 선전하는 느낌으로 차트가 깨끗하게 나와줘도 가격이 많이 빠진 이더가 차라리 낫다? 근데 이게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똑같아요 아 그놈이 그놈이 이더리움도 똑같고 솔라나도 아직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서 그러니까 솔라나가 이전에 상반기 동안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던 만큼 지금 많이 이더리움보다 많이 좀 높이 위치해 있는 건 맞는데 그냥 그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더리움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한 번 좀 터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중에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면 저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약간의 반장투 정도 했을 때? 네네 저는 올해 올해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메이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이러면 저는 이더리움 비트 안 해요? 네? 비트 안 해? 비트요? 비트... 아 비트는... 좋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대결 구도를 썸네일에서도 가끔 써먹고 이러는데 어그로가 많이 끌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아요와 싫어요가 굉장히 비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대결 구도로 가지 않는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 세 개 정도는 약간 삼각관계로 이렇게 좀 섞어 가시면 좋지 않나 거기에 약간의 밈 성향이 있는 애들까지 해주면 수익률 자체는 만약에 오르는 장이면 쏠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타부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리플로 가볼 텐데요 리플이 송승재 애널리스트의 애착인형이죠 애착인형이고 굉장히 하반기를 달궈줄 그리고 우리 고영빈 애널리스트도 지금 여러가지 모양새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주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차트 모양이 모아져가고 있다 이제는 붐잉 할 때가 됐다 블라스트 할 때가 됐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 XRP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반응성은 있다 차트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차트로 봤을 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네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네요 4월 내내 그렇게 괜찮다고 해놓고 아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움직임이 없다 장트로는 괜찮아요 그 좀비 아니에요 그냥 좀비란 얘기하면 안되겠구나 진짜 약간 은행에 적금 들듯이 하고 계십니까 추천합니까 리플이요 해야죠 이제 해야죠 그러면 자리가 괜찮죠 저희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플 추천하는 사람하고 손절해라 저 추천은 안해요 아니요 추천은 아니고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웃음기 싹 빼고 차트만 보겠습니다 네 추천은 절대 아니고 왜냐면은 횡보를 지금 엄청나게 계속 길게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계속 길게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자기 혼자 뜬금없이 터지기 마련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게 시작할 때 장이 터질 때 먼저 터지든지 제일 끝에 터지든지 맞아요 리플이 그래요 리플이 그러긴 한데 이게 약간 좀 취향 차이예요 네 뭔가 약간 좀 무겁게 들고 있다가 한번 왜냐면 리플이 한번 터질 때는 그때 이제 진입하려고 하면 진입하기 힘들거든요 예전에 뭐 시바이누코인처럼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이 약간 그런 형태로 좀 갈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자리 매수 전략을 취할 만한 자리로 따지기에는 저는 지금 구간 자체부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기존에 위에 있었을 때 좀 더 위에 위치했을 때는 여기는 약간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모아가기는 부담스러웠다는 건 비쌌던 얘기인가요? 그쵸 지금 추세로는 왜냐면은 단순히 봤을 때 요렇게 그냥 가로선 한 세 개 정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상단에 위치 있잖아요 어쨌거나 횡부하는 지금 추세인데 그러면은 상단에서 상투를 잡는 것보다는 하단에서 잡아야죠 근데 지금 하단에 명확한 하단에 있다 네 그쵸 그러면은 적어도 리플을 우리가 전략을 취할 거면은 하단에 왔을 때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지금 하단에서 저점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한 마이너스 20% 정도 폭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차피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뭐 20%를 다 우리가 손절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최대한 좀 아래로 갈수록 계단식으로 비중을 이제 좀 피라미드 형태로 잘하면은 한 마이너스 한 7% 5% 이 정도까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할만한 자리죠 할만한 자리인 거고 이렇게 횡부하면은 어차피 결국엔 상단 또 다시 갈 거예요 상단 또 다시 갈 거라서 지금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좀 했다가 그러니까 약간 50%는 단기 매매 50%는 장투로 그냥 쭉 끌고 가는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리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리플 장투 그러니까 진짜 얘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완전 최적화된 이더리움은 그냥 우리가 볼 때마다 싼 거 같네 하면 이제 매수를 하지만 기분 좋으니까 리플은 싼 거 같네 하면 사면 안 되고 진짜 적금 들듯이 그냥 싸니까 0.5달러입니다 적금 들듯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대하고 있어요 성취자 애널리스트 고용비 애널리스트 그리고 해외 애널리스트들도 리플의 폭발력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이 차트 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해외 분들은 심지어 뭐 만 달러까지 얘기하시는 네? 만 달러요? 네 그런 희망회로를 세게 놀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기사 체크하다가 확인했어요 근데 그 레인지가 10달러부터 만 달러까지 했어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 리플은 그래도 차트는 괜찮다 네 지금 뭐 퍼질 수 있다 행보 어차피 박스권 구간이니까 박스권 매매하기에 지금 딱 괜찮은 위치다 전략 취하기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항상 리토속이라는 단어가 댓글에 쓰이곤 하는데 이제 리플은 증권성 이슈에 따른 소송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의와 관련된 큰 건들이 남아있습니다 수억 달러의 벌금을 SEC가 리플랩스에 부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의를 해서 액수를 줄이면서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지난해 7월에 나왔던 거는 약식 판결이었어요 정식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몇 년 몇 개월에 성공한다 뭐 이런 거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단계가 지금 벌금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게 합의와 관련된 소식이 합의 쪽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한 폭발력을 또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반기에 리플이 많은 걸 또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내러티브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트코인 비트코인 봤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XRP 리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과연 5월 둘째 주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귀여운 친구 뭡니까